고맙다고 동기분들께서 꽃도 좀 알아드리고 선물도 주고 합시다. 사실 465일 중에 사고만 하지 않으면 저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 대자들입니다. 오늘 이 날은 충분히 배우 받으시고 화나도 받으시고 좋은 시간 다시 버리시기 바랍니다. 우리 보기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옷 다 사주시고 선물 전달을 해주십시오. 편하게 하십시오. 여러분 박수 잡으시고 은하님 건강하시고 늘 많이 고마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이든 재미든 뭐든 함께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 잠깐만 한 번 한 번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재미가 하더니 우리 은하 씨 주행의 행동 한 번 불러줘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양학 때 사발이었습니다. 고마워. 건강하십시오. 가사님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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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흔 다 착해가 안 먹어요. 저흔 다 다 받았는데 소금은 생명을 받았는데 고마워. 소금은 생명을 받았는데 전기과, 전기과 쌤 한 번 빠져나?